조교종 원로회의가 동국대 전 이사장 자광 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원로의원에 선출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종단 최고의결기구의 일원으로서 정법 수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교종 신임 원로위원회 동국대 전 이사장 자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원로위원 자광 스님은 1957년 은사인 경산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60년 해인사에서 자훈 스님을 계사로 9조계를 수지했습니다. 종비생 1기로 동국대를 졸업한 스님은 군종법사로 임간해 25년간 군포교에 매진했으며 3군 군종참모와 조교종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종단 최고의결기구는 정법과 정도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원로회의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로위원회라는 것은 종단의 가장 마지막 보류고 모든 정법, 정도의 중심에 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돼야 하고 원로위원들은 자비집단입니다. 그게 그 이상에 맞도록 나도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자광 스님을 원로위원으로 선출한 제62차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21명 중 16명의 원로위원 참석으로 성원됐습니다. 별도의 안건 없이 신임 원로위원 선출의 건을 다뤘으며 원로회의 의장 등의 인삿말 이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돼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중앙종회에서 추천하여 상정된 자광 스님에 대한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회항할 수 있도록 원로대종사님, 종사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고경과 지혜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로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 백만원력 결집불사 등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선대대로 빛나는 지도력과 사부 대중의 치열한 수행 정진력으로 미래의 불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단의 각종 현안 불사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또 백만원력 결집을 모아 내일의 기태를 세우고 있습니다. 원로회는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원로의원은 승납 45년, 세납 70세, 법계 대종사급의 비구이며 임기는 10년 단임입니다. 자광 스님의 선출로 전체 원로의원은 22명으로 늘어났고, 직할교구 원로의원은 부산 내원정사 조실 정년스님과 함께 2명이 됐습니다. 원로의원은 교급을 1명을 원칙으로 최대 제적인원은 25명이며 현재 신흥사와 화음사, 관음사, 선운사 원로의원은 공속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